축소! 신고합니다. 이병 김진혁은 K리그 4월 이달의 선수로 명받았습니다. 이에 신고합니다. 축소! 가족들과 친구들이 매일 하루하루씩 인터넷 편지로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투표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늘 저한테 중계를 해주셔서 하루하루 업데이트된 보고를 받아서 알 수 있었습니다. 내내 결과 때문에 훈련소에 대해서도 기대도 많이 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막상 되니까 굉장히 뿌듯했고 또 국내 선수로는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프로팀 와서 처음 받는 트로피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의 자신에게도 값진 트로피고 아무래도 저희 집 가보로 남겨둘 것 같습니다. 그 패치를 달고 뛰는 만큼 거기에 걸맞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또 매 경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. 다들 뵙고 싶고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또 평소에 친분이 있던 이태희 선수와 신창무 선수를 보고 싶습니다. 1년 8개월 동안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동료들과 발맞춰서 경기를 하고 훈련을 할 텐데 그 선수들과 그 팀에 피해를 주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선수가 되겠습니다. 정말 한 표 한 표 모두 소중한 표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그 표를 주심이 헛되지 않게 정말 한 표 한 표 보답할 수 있는 플레이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